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따 8시 소리소리 방송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부산에서 변호사 일도 열심히 하고 좋은 정치 하시는 강은경 변호사님이 임세윤 식당 TV 안딩을 TV 인사이티비 연합 방송 하시고 바로 오셨어요 여기 오고 싶다 해서 너무 고맙고 임세윤 식당 우리 임세윤 사장도 오셨고 제 민생경제공소 공동소장님입니다 우리 인천의 송은섭 신부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꿈수저 장학재단을 만들면 양희삼 목사님하고 송은섭 신부님을 재단의 공동대표로 모시려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안승규 대표 한길호 감독님 우리 안암사 김현승 회장님 김용춘 단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주의 김인유 박미연 선생님께서 천만 원 약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6기 7기 안암사 장학금 해라고 그 다음에 한길호 감독님은 1200만 원 축제 수익금 약정해 주셨고 매불쇼 매불이님들이 이번에 장학금 할 때 600만 원 정도를 또 기부해 주셔서 5회 장학금이 시드머니가 됐거든요 너무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바로 우리 주인공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암사 장학금 5기 첫 번째 주인공으로 우리 최민주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승 회장님하고 박의사 장학금 가셔야 되니까 중간에 한번 소개할게요 네 일단 다시 기사님 두 분이 네 네 이걸 들고 계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 꿈수저 분야로 장학금을 받게 된 최민주입니다 일단은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제 꿈을 포기해야 되나 그런 순간들도 많았는데 이런 좋은 장학금 제도를 알게 되어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만큼 저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증서 수혜식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못 들었던 분이 계시는데 아버님이 직접 오셨어요 아버님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오셔서 함께 듣고 그 다음에 회장님과 단장님의 말씀 드릴게요 나오십시오 아 네 같이 계세요 아버님이 부담스러우는가요? 아니요 자 같이 옆에 있으시면서 아버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최민주 아빠입니다 민주가 장학금에 당첨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각이 없었고요 민주는 어렸을 때서부터 조금 혼자 제가 두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좀 마음 아픈 게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 또 난치성 질환으로다가 악성종으로 지금 아산병원에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얘는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서부터 장학금도 많이 받고 지원도 많이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었고 또 어려울 때 또 아산재단에서 또 지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아직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제 딸을 보면은 항상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언젠가는 자기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만큼 또 다시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환원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아버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다들 뭉클한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아까 또 같은 말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계신 모든 어른들은 따님들의 모든 아빠이다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함께 응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20살 한 명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알바하고 있는데 그 주말 알바하다 보니까 조금 생활비도 부족하고 학자금 마련하기도 좀 힘들어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공부 열심히 해서 쉼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장씨 나오셔가지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암사 장학금 5기로 선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살면서 꿈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몇 번씩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변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장학생으로 발탁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정도면 저를 이제 꿈을 이루라고 누군가 멱살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의 최종금은 변호사가 되는 건데 변호사가 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또 그냥 변호사 말고 좋은 변호사 그리고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열심히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도에서 온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강화도 예 네 저는 꿈 숫자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선 선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뭔가 좋은 가정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님께서도 장애가 있으시고 형도 또 장애가 있어서 뭔가 항상 어리지만 배려를 먼저 해야 되고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환경이 스스로는 조금 아 왜 나는 왜 이런 환경일까 남들처럼 평범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조금씩 커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제 강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거부감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배려심을 앞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이런 자리에도 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제 꿈을 찾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랑스러운 스스로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저도 꼭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드림 장학금을 지원해서 받게 된 이희소라고 합니다 앞에 말씀해주신 거 들으면서 제가 받아도 이걸 감히 받아도 될지 잘 모르겠어서 너무 약간 많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제가 보지 못하는 뭔가 저의 가능성을 보시고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원서에도 썼던 것처럼 다른 많은 분들을 돕고 싶고 특히 아까 말씀해주셨던 청소년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상황 속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소외되고 뭔가 빛을 의도치 않게 빛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에 관해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럴 힘이나 에너지까지는 없어서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힘들 때 정말 목숨을 살려줬던 그런 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작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셨던 것 잊지 않고 꼭 약속한 대로 다른 분들한테 베풀고 베풀고 꼭 꿈을 이뤄서 끝까지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 소셜 부분 장학금을 받게 된 김정화라고 합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들에 관심이 많지만 특히 노동공과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비정규 노동이나 산업재해 문제에 원래 관심이 좀 많았어서 관련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또 좋은 기회에 안암사 장학금을 알게 돼서 또 지원해서 운이 좋게 또 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비정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공감하는 친구들이 학교에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 동아리 하면서 같이 노동 문제 계속 같이 공부하고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라는 곳에서 자원 활동을 한 학기 정도 했었는데요 그 활동은 이제 끝을 내렸지만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2시부터 6시까지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에서 후원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잠깐 일손 도와드리러 갔다 오는 길입니다 사실 기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로만 비정규 노동 산업재해 이야기를 접해왔었는데 비교적 현장에 가깝게 있는 곳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느낀 점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와 활동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관련 활동을 해나가고 싶고 그리고 아까 한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제 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노동인권 쪽에서 좀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신 장학금 제가 활동 계속 공익적인 활동 이어나가고 또 공부 열심히 해나가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멘트는 우리 소장님 멘트 날리기 전에요 저도 이제 말씀 계속 드렸지만 저도 아나운사 장학생이에요 우리 소장님이 저는 축제 감독인데 코로나19 4년 동안 너무 비참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무려 1,500만 원을 저를 매달 매달 1,500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를 1,500만 원 기부해 줬던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버티고 있었고 다시 축제가가 시작됐잖아요 이게 저는 살아있는 하나의 모델이다 장학생이다 생각이 들고 제가 고통 고독 온갖 표현 다 해도 아쉽지가 않는데 저를 버티게 해줬고 재기시켜준 엄청난 분입니다 그래서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러한 나비 효과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몇 끼인지 모르지만 연기로 생각할게요 이렇게 저도 고마움 전달 드리고 소장님이 마지막 멘트 하시면서 마무리 최종 하겠습니다 고맙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이게 뭐 저만 결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민생경전구소를 제가 2018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제가 참연대를 그만두고 삼촌을 마치고 그때 처음 같이 만드신 분이 우리 임세은 공동소장님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청년장치관 부대변인 가 계신 동안에 그때 같이 공동소장해 주신 분이 지금은 민주당 김연정 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우분투 포럼이라고 해서 네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아프리카 부족들의 교훈으로 재단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역시 사회연대 재단입니다 그분이랑 송현석 교수랑 공동소장하고 다시 임세은 교수님이 민생경전구 공동소장하고 김연정 씨는 민주당 평택 지역위원장을 하고 청취하면 또 제가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길호 감독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김용춘 단장님 아까 김연성이나 이분들이 안징걸TV를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저기 수고해 주시는 탕디PD님 당시 의종TVPD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의기톱에서 안징걸TV를 만들자는 거예요 진짜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하기 싫어도 그게 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어떤 동료들에게 힘이 된다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겠구나 해야 되는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안징걸TV를 만들니까 거기서 수익이 좀 발생하잖아요 제가 방송이나 강의나 저기 지금 우리 북콘마 출판사 이무성 대표님도 오셨는데 그때 책을 한 건 대표님이 제안해서 역시 하기 싫었는데 저분이 제안해서 되돌아보고 쓰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인세가 발생하잖아요 돈이 들어오니까 어차피 사회에서 받은 돈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자 저도 예전에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엄청 많이 지원도 받았고 그분들이 몇십억이 기부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나도 배워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민생경전구소 안징걸TV가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안징걸 함께하는 사람들 이것도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카톡방도 만들고 페이스북도 만들고 아니 그냥 돈 내지 뭐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다섯 번째까지 왔고요 그게 알려지니까 매불쇼팬들 양희삼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또 3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회연대 때 제로 응원했던 한 회원 분이 천만 원 한길루 감독님이 그건 제가 한길루 감독님은 제가 돈 게 아니에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후원한 겁니다 그때 청년 김대중 한길루 감독님 청년 유튜버 모임 탕디 PD님 이렇게 각 청년 단체들을 100만 원씩 돕자 해가지고 새로운 소통연구소 이렇게 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이렇게 100만 원씩 다섯 개 돈 적이 있고 그건 제 돈이 아니라 민생경제연구소 또 제가 후원한 거하고 기반 건 또 단체 기반 다르니까 그러다가 또 인천 청소년 자립관에 우리 송은섭 신부님 축구하다가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훌륭한 일하고 거기에 청소년 우리 자립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자립과 꿈을 있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장학생으로도 이렇게 인연이 된 겁니다 오늘 와주신 분 너무 고맙고요 아까 김현서 회장님 너무 부담을 드린 것 같아요 꼭 안진걸이나 우리 민생경제연구원 안진걸TV와는 상관없이 재미있게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청춘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고요 부담 가지 마십시오 안진걸TV 안 오셔도 됩니다 오히려 강인경TV나 임생식당TV 이렇게 우리 동료들 TV를 많이 봐 저는 아주 그냥 거칠어서 방송 보시면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일단 얼른 마무리하고 저도 이거 기부하는 거 네 그렇죠 한길우 감독님이 1200만 원을 약정한다고 하니까 이걸 큰 박수하고 사진 찍고 아 저게 아니고 산책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사진 찍어야죠 그리고 꿈소촌연약금 드리는 건 먹으면서 사진을 찍죠 지금 밥 놔두고 행사 길게 한 거 굉장히 신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유일하게 생방송해주고는 안진걸TV의 텅디피디님께도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안진걸TV로도 수백 명이 보고 계시거든요 봐주시는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예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